난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귀신입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음.. 청순한 스타일? 이 학교 다닌거야? 기억이 잘 안나. 귀신이라서 그런가? 마스크야! 무슨 원한이길래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배회하지. 모른이 악업을 행하지 않는게 중요할건데. 너 마스크 쓴 귀신 얘기 들었어? 세희랑 닮았대? 세희라는 애 알아? 걔 얼마전에 자살했는데? 폰에 세희 사진 있어? 걔 워낙 싸가지가 없어서 같이 사는 시간에도 없을걸? 나라야! 세희가! 성희.. 어제 안들었대. 왜? 귀신이라도 봤냐? 진짜.. 성희가.. 나는 그렇게.. 너.. 너 세희라는 애 왜 그렇게 된건지 알아? 아무도 세희가 왜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왠지 알아? 다들 세희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나.. 너가 누군지 알아? 걱정 마. 내가 보여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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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Tom Hanks is producing a sequel to the 2002 indie hit which will reunite the cast for a second wedding including Nia Vidalos and John Corbett. That's all for today. Remember to keep it tuned to our channel for all the latest releases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